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같이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라고 누누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그 반전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향한 새로운 국면의 보증과 약속의 절대적인 증거가 성령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한국교회에서도 다들 쓰고 있는 단어지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봐서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이 갖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의 이해를 우리 각 개인들이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음이 사망이 왕이었는데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자초한 죽음의 세계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반전을 만드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약속에 관한 표현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판이 바뀐 것입니다 이 판이 바뀌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요한복음 15장 하면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됐던 이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내게서 분리되면 버려져 썩어 불태워지는 이라 라는 이 비유를 우리는 붙으면 복받고 떨어지면 벌받는다 붙으면 천국 가고 떨어지면 지옥 간다로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내가 열매를 맺는 열매가 승리를 하는 포도나무가 되었으니 너희는 나의 가지로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느니라 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시 뿌리는 비유로 갔죠 시 뿌리는 비유의 중요성은 길가에 속하는 밭도 아닌 땅과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결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밭이 다 모든 걸 삼켜서 무효화시키지 결실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마지막 땅은 많은 결실을 하는데 이유가 옥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좋은 밭이 되자 옥토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이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내가 옥토를 만들었으니 너희는 마음껏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시떨기나 돌짝밭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죽음이 운명이었던 세상을 뒤집어 생명과 영광인 세상을 만들었으니 내 안에서 마음껏 자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우며 16장에서 성령이 오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옥토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소 5장에 나오는 바 같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는 사랑과 희락과 호평과 은유와 절제와 충성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사망 아래 있었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다 끝이 망하는 것 끝이 다 허무한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속한 나라 새로운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승리하는 무엇이든지 이기는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